응, 명절을 전이라고 추고 누나, 나 새벽도 안 줄 거야? 음, 접집 수연이는 취직했다던데 어머, 여긴 네 방이었니? 잠깐만, 잠깐만 잠깐 여행을 쫓 떠나요 마는 더 필요 없이 긴 휴가 필요 없이 간다, 간다, 간다 잠깐 가 몸도 맘도 쉴 곳 없는 그대에게 잠깐, 명절 탈출 여행 잠깐 여행에 놀자